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펭석,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쓸모 닉 폴슨, 제임스 스콧의 수학의 쓸모입니다. 두 명의 저자이고요. 첫 번째로 닉 폴슨은 시카도데... 후카이도야? 시카도데? 시카도데? 네, 두 명의 저자이고요. 첫 번째로 닉 폴슨은 시카고 대학교의 계량 경제학, 그리고 통계학과 교수로 인공지능과 베이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임스 스콧, 텍사스 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좋습니다. 깔끔하게. 책 소개해드릴게요. 알렉사부터 영상 인식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멋진 기술에 사용된 수학적 사고의 시작과 극히 다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네. 지난 책이 너무 헤비해서 이번에 좀 가볍게 돌아왔어요. 네. 가벼운 거 맞아요? 가볍게 생각하고 읽으면 가벼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어, 기발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 오늘 그 정도에서 접근할 거고. 네. 지난 자본과 이데올로기 녹음이 굉장히 평이 좋았습니다. 누구 같아요? 우리 스스로. 아니, 아무도 평을 안 주니까. 그건 맞지. 나는 누가 해 한 줄 알았어. 그건 맞지.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아직 다 올리지도 않았어. 두 변밖에 안 올랐는데. 다 올리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평이 너무 좋아. 대체적으로 좋고. 자화자찬. 실제 구독자도 좀 늘고. 이 업로드를 통해서. 천, 어, 몇 분이죠? 천. 어? 저희 구독자가 몇 명이냐 하는데. 우리, 그 책 페이지수보다 우리 구독자가 적어. 맞아, 1,300명이 한대. 1,300페이지잖아. 그렇지? 자, 분발하도록. 1,269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 차이 안 나네. 금방 끌어올릴 수 있겠네. 따라잡자. 페이지수. 뭐 개인기라도 해야지. 올리려면. 주석 빼면 우리가 추월한 거 아니야, 주석? 아이고, 같이 가야지. 자. 주석? 책의 뒤에 있는 주석. 참고문원. 아. 옛날 사람이라 그래. 주석. 자, 그래서 책은 총 7장인가요? 맞나? 네, 7장. 네,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역시 언제나 그랬듯이 1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합시다. 네. 약간 우리가 텐션을 올려줘야 돼. 응. 이런 책은. 이게 그냥. 계속 텐션. 우리는 뭐 몇 주째 텐션을 올리네요? 몇 주째? 몇 개월일째 알지? 먼저 알지? 언제 낮출 수 있어요? 주식도 오르고 내릴 때가 있는데. 주식이긴 하지마. 언제 하방 갈 수 있나요? 우리는 늘 이렇게 하위 상태를 유지해요. 우리는 무조건 선방이야. 우리는 무조건 정고점을 찍는다. 왜 매번 시작할 때마다 텐션을 올리래. 언제 내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올리자고 해야 그나마 조금 가면 서서히 떨어져. 평균이니까. 이 얘기를 항상 해줘야 돼. 그럼 언제 텐션 내려도 되는지 말해줘요. 내리면 내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없지. 우리 방송에는 텐션이 없어. 그때 죽은 자의 집 청소할 때도 텐션이 올라갔어야 됐잖아.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그거 막 너무 하면서도 우울하잖아, 우리가. 우울해, 우울해.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줘야 된다. 특히나 오늘 같은 주제는 올려줘야지. 네. 이거 재밌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넷플릭스가 취향을 읽는 법. 확률이라는 언어. 저희에게 친숙한 넷플릭스가 등장했어요. 난 안 친숙한데. 어? 난 구독 안 해. 다른... 규칙 없음. 책 읽었잖아요. 책만 봤지. 어. 이렇게 손절할 수가. 그러면 다른 거는, 다른 추천 알고리즘이 있는 걸 뭐 쓰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웨이브랑 티빙. 그리고 최근에 하나 추가했어. 쿠팡. 응. 어? 쿠팡 최근에 추가했다고? 어. 어? 쿠팡이 OTT 채널이 있어요? 어. 출시한 지 꽤 됐어. 반 년은 넘어서. 아, OTT 쿠팡이요? 어. 나는 그냥. 설마, 뭐 마켓컬리처럼 지금 생각한 거야? 쿠팡이 지금 쿠팡을 위해서 약간 줄 알았어. 오빠가 아무리 그냥 말하고 싶은다는... 어, 그렇지. 갑자기 쿠팡을? 아무리 말하고 싶은 대로? 자, 쿠팡 플레이. 오. 그래서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비주를 좋아하네요. 왜 비주를? 근데 쿠팡 플레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그거는 로켓 배송 월 정액제 있잖아, 전기권. 그거 하면... 그거 구독하니까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라서. 어? 진짜? 어. 나도 로켓 배송 하는데? 그러면 설치하면 바로 돼. 그 계정으로. 꿀정보. 꿀정보. 어, 그럼. 넌 나 이제 집에 가면 될 것 같아. 해봐, 해봐. 아잉? 얻을 거 다 얻었어. 다 얻었어. 자. 저는 넷플릭스도 하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도 듣고 하고... 유튜브 프리미엄 한다고? 저도요. 그리고... 여기가 더 싼 거 알지? 코리아가. 여기가 어디야? 아니, 아니, 코리아리. 인도, 인도. 구글하고... 아니, 아니야. 구글하고... 아니, 구글이래. 그 있잖아. 어디? 어디? 말을 해야죠. 아이튠즈랑 앱스토어. 네. 가격 차이 있다고. 아. 정기권 하는 거. 어? 아이튠즈랑 앱스토어가 차이가 있다고요? 응. 왜지? 아... 아무튼.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음악은 스포티파이로 듣고 있어요. 오, 넘어갔네. 네. 멜론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추천 알고리즘이 진짜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구독을 많이 하시네요. 냠냠이는? 저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넷플릭스 두 가지 합니다. 저는 음악도 유튜브로 들어요. 음... 불편하지 않아? 들어봤는데 불편하더라. 아, 원하는 곡을 찾기가 힘들어서? 어. 뭔가 리스트가 너무... 좀... 유튜브 걸로 해가지고. 음... 잘 올리는 플레이리스트나 그런 채널을 찾아가지고 구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들 걸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광고료를 올려주고 있어요. 아, 우리 제따 이게 스타일이 다르네. 아, 둘은 거의 비슷하네. 우리는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3개씩 구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웨이브. 올림픽 안 봐? 올림픽 TV에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잖아, 우리가. 본방을 어떻게 다 봐? 우린 안 놓치는데? 응? 본방은 다 봐서. 난 원래 하이라이트만 봐서. 유튜브로. 네, 맞아요. 감동이 없네. 저는 하이라이트만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저는 진짜 이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좀 매몰된 현대인이에요. 자기 입으로 매몰됐다. 그냥 매몰시키고 싶다. 매몰스예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라던가 뭐 영상이라던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요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그러잖아요. 길면 못 보고? 길면 못 보고. 집중이 오래 안 되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빨리 빨리 넘기고. 네. 필요 없는 장면 넘기고. 그래서 넷플릭스가 좋은 게 15초씩 넘길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웨이브도 그래. 티빙도 그렇고. 10초씩. 근데 이 오빠도 막 1.5배소로 보잖아. 난 2배. 맞아, 맞아. 난 2배소. 넷플릭스 내가 써보고 안 좋다고 느낀 건 1.5배속이 최대 속도더라고. 아, 진짜? 어. 2배속이 안 돼. 이유가 있겠죠? 너무 느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흡이. 티빙은 돼요? 어. 티빙이랑 웨이브 둘 다 2배속 돼. 어, 진짜? 티빙 봐야겠다. 응. 자, 아무튼. 이거 우리끼리는 재밌는데. 근데 약간 그게 선택사항인 것 같아. 좀 가볍게 갈 거냐. 알맹이만 얘기한다. 근데 예전에 우리 알맹이만 얘기했을 때. 우리 너무 무겁다. 그치. 재밌는 얘기도 하고. 답담도 섞어. 우리끼리 그랬지. 어, 그게 약간. 그 평가 역시 자체 평가. 그리고 지난 방송이 재밌었다는 것도 우리 자체 평가. 맞아, 맞아. 평가를 해주시질 않으니까. 자체 평가를 계속 한다. 구독자가 천명이 넘는데 아무도 평가를 안 하죠. PD님이 어떤 이걸 취할지 말지에 따라서 우리의 무게가 달라지니까. 그렇지. 그날 하루도 안 웃을 때도 있어, 냠냠이는. 방송에 따라서. 화품만 할 때 있어. 아직 8시 반이라서. 9시 좀 넘으면. 뭐가? 응? 뭐가요? 너 그냥 계속 하품만 하다가 집에 가는 방송들이 있다고, 가끔. 아, 근데 그거 오빠 편집 안 하고 항상 내보내더라. 뭐를? 냠냠이 하품하는 거? 아, 그래? 아, 뭐야? 하품 또 한다, 약간. 미안한데 뭐야가 아니고 네가 듣고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오빠, 나 왜 또 이거 안 뺏어라고. 아, 뭐야? 캐릭터야, 캐릭터. 하품이 무슨 캐릭터. 하품. 오늘도 이따가 2부 때 잠깐 할게요. 알겠어. 자, 그래서. 그래서. 넷플릭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거나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제도,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제 수학적으로 알아봅시다. 네, 넷플릭스에서 사용하는 추천 엔진, 개인화 또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조건부 확률이라는 수학적인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치. 그래서 넷플릭스는 다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부 확률. 확률이죠.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수학의 쓸모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일상생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사례들이 나오는 건데, 이 넷플릭스가 처음부터 나와서 그나마 마음을 안도했어요. 이유가 수학이라고 하면은 이 작가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수학에 공포 바이러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이 책을 썼다 하는데, 저도 수학에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좀 뭐랄까, 그냥. 그거 말고도 많잖아. 뭐 있지? 수학이 제일 싫었어, 그럼. 과목 중에요? 아니, 싫지 않았어요. 그냥 못한 거지? 어. 싫지 않았어요. 잘하고 싶은데 못한 것 뿐이고. 너가 그 마음을 알아? 알죠. 그 마음을 알아? 알지. 얘도 알지. 나 언어 못해. 얘 말하는 거. 나 언어는 제일 못했어. 재밌나? 너누. 아주 좋은데? 얼굴을 대고 막. 이건 꼭 나가. 얘 말하는 거 봐. 너무 심하네. 야,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못 나갔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이게 심한 정도면. 조금 부확률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수학을 좋아하지만 못하는 친구가. 좋아하진 않아요. 조건부 확률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따라올 확률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넷플릭스의 그런 추천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자면 책에서 예로 든 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에피소드를 좋아할 때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좋아할 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좋아할 확률의 분모엔 두 개를 합을 더하고 분자에는 후자. 조건부의 후자가 되는 것들을 분자로 올려서 확률적으로 개선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비교했을 때이고. 단순 두 개. 이게 몇십 가지가 될 때는 컴퓨터가 그 일을 해낸다. 그렇지. 이게 수학적인 접근이고 조금 무리말로 정리를 풀어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전쟁 영화 중에 하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일병 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인데 A라는 경우인데 역시 같은 유명한 전쟁 영화 중에 하나인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할 수 있겠지. 그렇죠. 전쟁 장르를 좋아하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싫어할 수 있으니까 혹은 내 성향이 아닐 수도 있고 스토리라든가. 근데 또 둘 다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그 다음 전쟁 영화를 추천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A, B, C, D 또는 D-1, C-2, B-5 이렇게 쌓아가는 것들의 확률. 그런 것들의 조건을 다 같이 한마디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를 한다. 근데 예시를 든 것처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그 다음이 뭐가 되지? 라고 의문이 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쌓이고 이제 사람들이 시청을 하는 그런 비디오가 한 100편 이상 쌓이다 보면 이 확률은 더욱더 좁혀지고 그 사람의 취향을 맞게 따라가는 거죠. 네. 모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활용되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물로는 에브리엄 와일드라는 헝가리계 미국 통계학자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헝가리 수학자죠. 헝가리 출신의 수학자인데 미국으로 갔고 나치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던 와중에 폭격기가 손상을 입고 다시 안전하게 귀환을 하는 경우와 귀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확률로 각각의 항공기별로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는지의 경우의 수를 다 분리를 해서 가능성을 제한을 했다. 그렇지.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고 이게 사실 함정 퀴즈야. 총알을 맞고 돌아온 비행기를 가지고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잖아. 책에서 얘기하지만. 응. 실제 총을 맞고 떨어져서 사망한 비행기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런 얘기도 책에서 하지. 근데 미리 이런 경우는 확률은 사실 예측이죠. 이걸 하는 이유가. 아까 예를 든 그 헝가리 에브리엄 월드. 에브리엄 월드. 에브리엄 월드. 죄송합니다. 그 헝가리 에브리엄 월드가 귀환한 비행기를 연구했을 때 그 귀환한 비행기들이 거의 다 동체가 손상이 됐었대요. 그래서 귀환을 하고 동체가 손상됐으니까 앞으로 동체를 보강해야겠다. 그럼 더 많이 귀환하겠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또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엔진이 손상된 비행기는 귀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동체가 손상되더라도 귀환할 확률이 따로. 또 엔진이 손상되더라도 귀환할 확률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거의 천 개까지 이상으로 쪼개서 생각해서 전쟁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다음해를 대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거죠. 이거 뭐 더 할 거 없지? 네. 이게 조건부 확률의 시작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예고. 친숙하게 넷플릭스에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넷플릭스 규침없음이라는 책도 했었지만 넷플릭스엔 광고가 없다. 네. 그만큼 이 조건부 확률을 통한 개인형 맞춤형 광고가 자신이 있다는 거지. 개인형 맞춤형 플랫폼 혹은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조건부 확률을 다 개인화라는 키워드로 접근시킨다는 것. 굉장히 많은 앤수를 가지고 수백만 수억 명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모집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접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더 공고해지는 거고 이들은 앞으로도 광고를 그래서 따로 받을 일이 없는 거지. 지금의 우리 공중파처럼. 사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볼 사람한테 앞에 이렇게 갖다주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은 사실 내 취향의 비디오가 나왔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가져간 것 같아요. 이 1부 1장의 마지막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맞춤형 마케팅, 맞춤형 알고리즘의 폐해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규칙 없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맞춰주다 보니까 나는 이제 회원 가입을 처음 했어. 넷플릭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내 나이 또래에 맞는 30대, 중, 후반 또는 남성 그리고 어디 거주하는지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신상 정보가 있겠지. 그런 것들의 가입 정보에 맞춰서 이 사람한테 추천드리는 것들이 이미 내게는 정형화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발굴하기는 되게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 개인의 의사보다는 이들의 의도한 대로 혹은 의도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추천 알고리즘의 폐해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좀 역이용할 경우. 그렇지.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정치 카테고리로 하면 보수를 보면 보수만 추천하고 진보를 보면 진보만 추천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항상 얘기하잖아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방식을 편협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편향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금 일장에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충분히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책에서 예로는 맞춤형 마케팅 중에 러시아가 2016년 대선 때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를 통해서 교묘하게 미국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는 조장을 했다라는 증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 대선에 개입했다고. 그런데 러시아가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해. 이번 올림픽도 몰라? 이거 올림픽 뭐야? 나도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안 나오는 거 알지? 맞아요. 왜 그래요? 2015년에 그러니까 우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알지? 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아쉽게 땄었었는데 그때 2015년 그 다음에 내부자가 폭로했어. 뭐래?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 국가 단위로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정부 주도로 단체 도핑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폭로돼가지고 러시아가 2016년 리오올림픽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러시아나는 이름으로 출전을 못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뭐 독립군이야 뭐야? 왜 올림픽위원회 이름으로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 사실. 개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국가에서 아예 우리가 그냥 와. 자기 나라에서 주체가 되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역시 대단해.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이카로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 2017년에 나왔는데. 넷플릭스 없으면서 넷플릭스 영화 알아요? 다 정보로 취합합니다. 그러네. 그래서 이카로스라는 넷플릭스 검색해보시면 이 내용이 영화화돼서 재밌게 보실 수 있다. 이게 썬댄스 영화제인가? 아마 수상했다는 걸로 들었었어. 나는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는데 이렇게.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얻고 가네요.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 방금 이제 미 대선도 얘기했지만 미 대선, 도핑 사건, 러시아라는 나라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요즘에. 그냥 그랬던 계기. 자 1장? 네. 냠냠? 조건부 확률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2장 갑니다. 2장. 수식 한 줄로 미래를 계산하기. 네. 패턴과 예측 규칙. 그렇죠. 1장에서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키워드로 봤다면 2장에서는 수학적 용어로 패턴을 이야기한다.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X는? 뭐가? 그게 있잖아. 방정식 할 때 항상 하는 거. X는 Y요? 응. X절편, Y절편. 그거는 방정식은 함수잖아. 미안해. 나도 알아. 작게 말해줄 거야. 제 지금 저것도 구분 못했던 것 같은데. 2차 방정식까지는 잘해요. 그냥 X로 그릇을 수는 거 어려워. 2차? 야, 2차 하면 중학교 때 하는 건데? 2차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배웠지. 3차... 3차도 중학교 때 하지. 아니야? 3차는 고등학생 때 하는 거 아니야? 고차 방정식도 다 중3 때까지 하는 거 아니야? 미적분을 고등학교 때 하지. 저 미적분 안 배웠어요. 저의 교육과정에는 문과생은 미적분을 안 배웠답니다. 배워도 모르는 것보단 낫지. 그치. 뭐라도 배웠겠지. 맞아. 그 시간에. 2장에서는 AI의 패턴 인식의 예로 중국의 천당공원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천당공원 이런 곳이 있다. 그 공원의 화장지 도둑을 잡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재밌어. 첫 번째로는 임의로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빼가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진 거지. 계속 빼가고 이러니까. 재산이 점점 탄로나고 이러니까. 그 차선책으로 6칸씩 떼갈 수 있게 기계를 바꿨는데. 그것도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면서 한 칸에 들어가서 6칸씩 떼서 또 가져간 거지. 그래서 너무 빡쳐가지고 결론적으로 입구에 화장실 입구에 AI로 얼굴 안면을 인식한 다음에 동일한 그 공원 주변에서 화장실을 구분 안에 갔다 온 이력이 있으면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합니다. 네. 단순하게 보면 지나가던 경비원분 혹은 이제 공원 관리자가 계속 감시를 돌겠지. 이렇게 정도를 1차적으로. 대안을 했었어. 대응을 했었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거를 위해서 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만큼 휴지가 아깝다. 난 비용이 더 궁금하다. 비용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화장실을 얼마나 빼가면 이걸 개발했을까? 그럴 수 있어. 화장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게 그 가격을 넘어선다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예산이 남나보지. 아, 그럴 수 있지. 남진 않을 텐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바로 컴퓨터가 캐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내가 토론을 한 번 했었는데 한 번이 아니지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렇게 과연 안면인식을 하고 공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오남용되는 부분들 혹은 뭔가 개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야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 방법이 없죠. 어떤 방법? 휴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 그러니까 막을 방법. 예를 들어 CCTV도 정말 많이 깔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쇄살임이 발생하지 않게 된 지가 거의 20년이 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만큼 CCTV와 추적장치가 잡아내는 능력이 발달해서 그거의 순기능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찍혔어. 그러면 나는 사찰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 CCTV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공공장소의 CCTV는 사실 동의 없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3자한테 제공돼서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죠.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짜 궁금해지네. 뭐가? 이런 공공장소에 CCTV 설치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지는 않았잖아. 그게 공공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라는 공공의 목적이 우선 된다는 거지. 안목적 동의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지. 정확하다. 근데 그 안목적 동의라는 것이 이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을 어디까지 정당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실제 발생할 거고 아무래도 포기를 하는 영역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는 영역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범주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괜찮은데? 칭찬받았어. 괜찮았어. 뭐야? 저번에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AI가 추적한 사람이 실제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범죄자라고 지목을 당해서 그게 수책이었죠? 아 이거는 어렵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났어. 이거 내가 얘기했었어. AI 얘기 또 할 때였었던 것 같아. 그 알고리즘이야. 알고리즘 때인가? 우리 그 꽁지머리분이 추천하신. 인생을 바꾸는 송기령. 인생을 바꾸면서 내가 알고리즘. 그 인생어리가 누구야? 이거 기울을 기피하는 방법에 이어서. 그렇지. 그러나 잘못된 판단으로. 패턴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복되는 일치되어 있는 패턴들을 입력 값으로 무수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내가 원하는 출력을 뱉어내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훈련이 사실 이 영역이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도 정말 많이 시켜야 되는 게 오빠가 말한 것처럼 같은 얼굴이지는 않아도 비슷한 얼굴에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정말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캐치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지 구분이 가능한 거라서 위험성이 항상 따르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가 100% 완벽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이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에 입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더 부정확해요. 기계보다는. 그것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공공장소에 CCTV 설치랑 뭔가 얼라인이 되는 얘기인 게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정확하니까 둘 다 오류는 있지만 오류가 그나마 더 없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일을 맡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사람이 부정확하지.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더 그렇게 되겠지. 그 정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정확도는 더 올라가기 힘들거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의 힘을 빌려서 현재 그런 안면인식이라든지 패턴인식 기술화가 더 진보가 일어날 거고 것 같다. 네. 지금 거의. 왜? 멘탈이 나갔어? 약간 이동네 X나야라는 컨셉으로. 저 되게 열심히 녹음 참여하고 있어요. 진짜 힘든 거. 머리 왜 저런가? 방금. 너 피곤하다. 지쳤나 봐. 아니야. 근데 재밌어요. 오늘 거 재밌어.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네. 다음 또 흥미로운 얘기는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야. 별 사이의 거리 측정. 네. 헨리에타 스완 레빗이라는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들어봐. 네. 저도 처음 들어봐요. 이 이름도 처음 듣지만 별 간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도 처음 들어봐. 어. 맞아. 우주의 크기까지 확장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맥동 변광선. 맥동 변광선. 발음. 어? 맥동 변광선. 변광선. 성. 맥동 변광선. 선. 선. 성이에요. 성. 별이야 별. 오탈. 어. 성이야. 성. 그러니까 유성 할 때 성이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일단 다섯 글자 할 수 있어. 진짜 어렵다 이거. 해봐. 왜 아무도 말 안 해? 맥동 변광선. 그렇지. 맥동 변광선. 천천히 말하면 돼요. 맥동 변광선. 변해서 그렇게 끌지 말고. 그럼 이거 하자. 맥동 변광선. 똥 변광선. 맥동 변광선. 맥동 변광선. 나 잘하지? 우리 그 정도 방송이야? 다섯 글자인데 왜 네 번 했어? 틀렸네.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마. 오빠 찾질 못했잖아요. 난 잘하지. 틀렸네. 변 안 했잖아 너. 아니 지금 방금 했지. 방금 다섯 번 했어. 방금 다섯 번 했어? 그냥 안 듣는 거 아니었나? 방금 다섯 번 했어. 자 이게 나갈 수 있을지 내가 한 번 들어봐. 맥동 변광선 설명해줘. 내가 우리 램램미의 이런 모습을 내가. 발음이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하라고. 이거 나갈 수 있을까? 흥미롭네요. 이거 새벽에 또 듣다 혼자 또. 참 타워가지고. 아니 해본다. 집에 가서 일단 한다 이제. 그렇지. 맥동 변광선이라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완 래빗이 이 별을 이용해서 별의 거리를 측정을 했다. 이 패턴을 찾아냈다. 그래서 맥동 변광선이 뭐냐면 밝기가 시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별이에요. 그걸 다 측정했다고? 네. 이분이 10년 넘게. 그래서 그 변하는 시간을 X축으로 놓고 별의 밝기를 Y축으로 놨더니 로그함수로 그렸을 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 비례를 처음으로 발견한 양반이 이 양반이야. 이 분. 그럼 시차와 밝기를 측정해가지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그냥 가늠을 한 거네요. 그렇죠. 가늠할 수 있고 그러한 예로 책에서 엄지손가락 앞으로 내밀어서 왼쪽 오른쪽 눈 감아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이거? 네. 이거야말로 수학의 힘이죠 사실.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풀어낸 거잖아요. 이거는 인문학자들이 암만 백날 떠들어봐야 다 만나러 온 얘기를 수학으로 간단히 정리해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인문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왜 측정해? 측정해서 뭐하게? 야. 그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아? 별은 그냥 바라만 봐도 좋은 거야. 그냥 바라보기 위해 있는 거지 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내일의 달을 새기고 온 분은 범상치 않네. 그치. 측정을 왜 약간 보는 건데. 다른 데 앞에 있는데 뭐하러 그 거리를 측정하나. 여기서 다른 어떤 특정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어떤 방정식을 그 데이터에 맞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데이터들이 그래프의 방정식을 따라가더라 라는 걸 도출해냈고 저희 2장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패턴과 예측. 그 패턴을 찾아내서 예측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표준량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밝기가 알려진 것에 대해서 거리를 신뢰도 높게 측정할 수 있게 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천체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이 있고로 입력의 함수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했다는 거. 누가? 이 레빗이라는 수학자가. 네. 그 이후에는 이걸 시작으로 우주의 크기와 은하수의 개념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야. 별의 거리를 잰다. 이런 생각을 수학자들이나 하겠지. 우리가 하겠냐고. 하늘도 안 보는데 요즘에 살면서. 근데 이때 이게 되게 약간 한 땀 한 땀 수공예처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대단한 거야. 힘들죠. 그러니 이런 책에 실릴만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공신경망도 앞서 저희가 얘기한 그 천당공원의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랑 비슷한 얘기긴 해요. 수만 가지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로부터 각기 다른 특징을 도출하고 그걸 패턴화해서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고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고 X라는 것을 인풋했을 때 Y가 나올 것인다라는 추론 혹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2장의 마지막 장 보면 109페이지인데 이렇게 AI를 통해서 현재 우리 앞에서도 중국의 공원 얘기했던 것처럼 감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개주타포에 대한 예도 들고 개인정보에 대한 첩보 활동 그리고 시민운동 단체를 예전에 우리가 미 첩보 단체로 알고 있는 FBI FBI도 그런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나 개인 인권 존중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우리가 심층 학습시키는 것 패턴 인식, 얼굴 인식, 안면 인식 그리고 개인정보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잠재적 위협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반복적으로 한다는 내용. 이런 데이터 과학은 항상 그런 보안 개인정보랑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 과학 혹은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 거의 저희 10년 전에 비해서는 되게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구체적인 제도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미 우리 코로나 때문에 QR 체크하는 것도 동일하잖아. 이 사람이 어느 동선으로 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용만 하려면 악용할 수 있지. 이거 카카오나 어디 구글에서 정보를 산다고 쳐봐. 사실 그래요. 배민이나. 얼마나 많은 먹거리나 기타 등등의 정보를 광고를 우리한테 제공하겠느냐. 저는 그 결제할 때 대부분 그냥 지문 결제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내 지문만 따갈 수 있다면 페이스 안 합니까? 페이스. 어? 갤럭시인데요? 어? 둘 다. 난 둘 다. 그래서 전 지문은 결제하는데 컨디션이 그거 어느 때보다 좋아 보이는데? 사담할 때 지금 컨디션은 지금 사담할 때랑 항상 좋아. 맞아. 그건 맞아. 얼마나 좋아. 사담할 때 좋고. 극한의 경험이랑 자본할 때보다 확실히 좋아. 이건 진짜 확실해. 표정이 좋아졌어. 표정 자체가 좋아. 애가 얼굴이 좋아져서 봤어. 아니야 피곤해. 어제 4시에 잤어요. 아 진짜? 얘가 4시에 잤어. 난 3시에 잤어. 아 저 언니 이거 안 오는 거 보고 언니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왜 넌 4시에 잤어? 그러니까. 일 안 하라고. 오 마이 갓. 인정해줘야 된다. 한 억대 받으시나 봐. 진짜 그럴 걸 그랬어요. 진짜 열받아. 있을 수 없네. 대단하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네. 안 해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지문 결제를 하는 것도 페이스 결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건 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막연히 들기도 하거든요. 지문을요? 응. 지문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영화 항상 미션 힘파서벌에 나오잖아. 이거 지문 뜨는 거. 아 맞아. 지문 뜰 수 있으니까. 공으로 뜨는 거. 그러면 내 통장 잔 거 얼마 없지만 다 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 많지. 어? 한 번. 야 얼마 없어 한번 열어봐. 그리고 요즘 핸드폰도 다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저장해 놓잖아요. 그렇지. 일일이 치기 까먹으니까. 저는 되게 편하면서도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내가 그 작년에 페이스북으로 한 번 해킹 당하고 10년 쓰던 거. 계정 사라졌거든. 본사에 메일 보내도 안 되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 그냥 그때까지 나도 아니랬던 거지. 아니랬네요. 불과 작년인데. 아니랬고. 찾아보니 각 사이트별로 비밀번호를 다 다르게 하래.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상식선에서. 그 기억 어떻게 해.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한 방식이 해당 사이트의 앞자리 하나 둘 세 자리 정도를 이름에 넣어. 모든 비밀번호 앞에 열거 시켜라. 예를 들어 네이버면 NA. 다음이면 DA. 아니면 뭐 DAU가 될 수도 있고. 세 글자. 뭐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네요. CJ1이면 C만 붙이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지금 한 진짜 7, 80개의 모든 비밀번호가 다 그런 식으로 작동해. 아. 콜티빵송이네. 많이 얻네. 받을 게 없다. 주기만 하고 받을 게 없어. 아낌없이 주는 이슬. 언니가 아낌없이 준다. 그렇다. 넘어갑시다. 네. 3장. 데이터의 홍수에서 살아남기. 베이질 규칙입니다. 드디어 베이질 규칙이 나온다. 또 만났습니다. AI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난다. 근데 베이질 규칙 어렵지 않죠? 응? 어렵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어렵지 않다는 소리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자. 어렵지 않지.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죠. 응? 나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두 가지 개념. 조건부 확률과 패턴보다. 그러니까 패턴은 심층 학습이지. 그 두 가지보다는 이 베이질 규칙이 개인적으로는 쉬운 것 같아. 아. 계속해서 분석해서. 업데이트. 결점을 알아내고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발전시킨다. 베이질 규칙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 원리상 우리가 지금. 우리 셋도 그렇고.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랑 비슷해. 응. 맞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걸 줄여나가는 거야. 줄여나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쟀다. 이제 코로나가 풀렸대. 응. 각자 뭐 여행을 가겠대. 그럼 뭐 유럽을 선택하는 사람 있고 미국을 선택하는 사람 있겠지. 네. 근데 뉴욕을 한번 갔던 사람은 뉴욕을 또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그렇게 되면 뉴욕이라는 앤수로 아예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의 폭이 줄어들지.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간다. LA도 줄이고. 맞아. 보스턴도 줄이고. 약간 그런 거죠. 연애 많이 하면 좋은 게. 그렇지. 내가. 시행착오를 덜해요. 그런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늦잠 많이 자는 사람 좀 한심해 보이고 나랑 안 맞아. 그러면 아 내가 이것 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그런 남자 배제시키고 만나겠죠. 나중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시죠. 아니. 응. 그렇게 다 배제시키다 보면 만날 수가 있을까? 어? 만났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를 찾기보다는 안 좋은 걸 먼저 배제하는 거죠? 그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아닌 것. 경우의 수가 아닌 것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거야. 근데 사실 소개팅도 그렇잖아요. 이게 베이직 요칙입니다. 맞아. 조건이 생기잖아. 소개팅도 좋아하는 그런 조건 세 가지를 따지기보다 진짜 이건 안 돼. 하는 거를 세 가지를 말하면. 최악만 말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형이 뭐야? 라는 질문은 어릴 때 하는 거야. 어린 소개팅에서. 맞아. 진짜 절대 안 되는 거 한 두 개만 말해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좀 더 가깝지. 맞아.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이미 베이직 요칙은 끝난 것 같은데 이 정도 설명이면 더. 너무. 귀에 쏙쏙 들었나요? 너무. 너 왜 이렇게 설명 잘하지? 그러면 이제 손 좀 장갑 좀 끼고 올래? 너무 빤닥거렸어. 우리 왜 이렇게 설명 잘하지? 완전 잘해. 오늘 잘했어. 이해가 너무 된다.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이 베이직 요칙의 예시로 스콜피온 핵 잠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망망대에서 배를 찾는 거. 네. 사라진 배를 찾아라. 그래. 그게 베이직 요칙의 시초다. 1968년도의 냉전 시기에 아조레스 제도에서 출발한 스콜피온 잠수함이 99명의 승무원과 함께 사라졌어요. 갑자기. 신호가 끊겨버렸어. 그런데 거기부터 목적지까지는 4200km의 굉장한 긴 레인지 안에서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3개월을 고생을 했고 못 찾았어. 그래서 이 존 크레이븐이라는 실제 당대에 저명했던 수학자에게 요청을 하고 이 사람이 고안한 것이 베이직 규칙이다. 그러니까 실제 베이직 규칙은 있었던 거지만 이 사람이 이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지. 네. 그리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잠수함이 왜 사라졌었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추측만 할 뿐이다. 그렇지. 그래서 잠수함이 침몰할 수 있었던 모형들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짜고 첫 번째로 큰 전제가 되는 사전 확률을 만든 다음에 그 확률이 높은 곳을 찾고 거기가 아니면 그걸 다시 재반영을 해서 데이터를 다 다시 재정립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예외됐던 지역의 확률을 다시 높이면서 그걸 반복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베이직 규칙이 우리가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라는 책에서도 했던 것처럼 또 나왔잖아.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AI를 이해해 나가거나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가장 기초. 왜냐하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사무에서 업무를 할 때 예를 들면 엑셀을 사용하잖아. 네. 엑셀도 어떤 자료를 걸러내려면 필터를 계속 걸어줘야 되거든. 그렇죠. 아닌 걸 소위 발라낸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랑 개념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고차원적인 업무를 해나갈 때 앞에서 말했던 넷플릭스의 조건부 확률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지. 수식이지. 맞아요. 함수 같은 것도. 그 앞서서는 여러 가지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1차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 베이직 규칙이 가장 우리가 실생활에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 할 때도 사실 업데이트라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업데이트가 이런 개념이야. 네. 그렇죠. 아닌 건 발라내고. 발라내고. 그리고 신규의 기능을 뭔가 추가하고 보완하고. 그렇지. 근데 이게 알고리즘에서는 맞는 방향일 수 있는데 어떤 패턴화되어져 버리잖아.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할 때도 이건 좀 실패 확률이 높아. 이건 처음부터 하지 마라는 전제가 깔리다 보니까. 그게 생겨.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인생에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베이직 규칙하고 가장 먼 방송이지. 어? 갑자기 딴 거 하니까? 어. 우린 참신성 하면 우리잖아. 참신. 네. 참심 참신. 왜냐하면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뜬금없는. 예상치 못한. 저런. 애드립들. 저런 근본없는. 아니. 왜냐하면 데이터나 알고리즘이 걔네한테 참신성이나 어떤 서프라이즈를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만들어진 목적에 어긋나는 거니까. 그거는. 오늘 왜 이래? 뭐가? 오늘 이거 공부하다 왔지? 아니요.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만지는 직무에요. 실례지만. 진짜 실례인데? 실례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냠냠이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미 다 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냠냠이가 소스처럼 이렇게 중요한 조미료를 넣어주니 다행이네요. 조미료만으로는 요리가 되지 않아요. 제 모토입니다. 조미료처럼 살자. 연두? 연두해요. 갑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라는 사람은 실제 목사였대. 이거 몰랐어. 132페이지에 나오는데. 영국의 목사로 태어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도 베이지 규칙이 발견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 너무 안타깝다. 나중에 빛을 발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2년 뒤에 영국의 왕립협회 원고가 발표가 됐고. 친구가 기고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프랑스의 수학자 시몽 라플라스. 라플라스. 라플라스 알죠. 라플라스가 1800년도 중반. 파스칼은 아는데. 1827년에 라플라스가 죽고 나서 다시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라플라스가 이걸 띄우려고 했었는데. 죽고 나니까 다시 이게 잠잠해졌다가. 앞서 말했던 1966년. 68년. 68년 즈음 돼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거지. 그런 역사가 있다. 이 베이지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베이지 규칙에 또 현대 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AI 기술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라이다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라이다라는 건 빛과. 빛과 레이더. 그렇지. 합성어로 라이다라고 불러주고. 자율주행 하면 또. 그렇지. 자율주행은 빼놓을 수 없지. 이 책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큰 틀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 스스로를 동시적 위치로 인식하고 맵핑하는 기술이 정말 하이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 구조를 몰랐는데. 이 책 보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초당 300번을 깜빡거린대. 레이저가. 사방 360도로.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떠한 것들. 사물이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이 기술이 도입되고 나서야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시초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테슬라에서는 카메라 센서로 하겠다.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 업체들은 라이다 기술을 반전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게 대세냐에 대한 저울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탑건 봤어 혹시? 안 봤는데. 여기 134페이지에 탑건의 예를 드는데. 나는 탑건을 드론은 봤는데 안 봤거든. 옛날 영화를 알고 있단 말이지. 맞아요. 탑건에 나오는 회전 레이저 빔의 더 빠른 버전인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탑건을 봤어요. 분당사님. 뭐야 갑자기 왜 얘기했어. 영화 한번 봐야겠다고. 이 책에 이런 영화나 어떤 소설 같은 것들에 대한 얘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예시가 좀 흥미롭게 관심을 끌게 해주죠. 그렇지 콘텐츠가 괜찮아. 그러니까 수학 얘기면 지루할 만한데 되게 잘 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의 원리 또 얘기하고 추측항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외사방법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서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두 가지의 사례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 뭐요? 의료진단과 펀드매니저 고르기. 아 뒤쪽에. 유방조형술을 검사를 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유방암일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건 단지 80%라고 하면 그 80%로 그 사람이 유방암일 확률은 실제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방조형술의 양성인 사람이 유방암일 확률과 유방조형술의 정확도의 확률을 중복하여서 고려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합해봤더니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10배 정도 적은 수치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사후 확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후 확률이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 10배의 차이를 가져온 건 현직에 있는 의사 100명에게 설문을 한 거래. 현직 의사 100명이 예측했던 데이터와 실제 이 사후 확률을 통해서 계산한 데이터가 10배 정도 오차를 낸 거고 사실 이 사후 확률로 계산한 데이터가 실제에 더 가까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오차를 의료진단 영역에서 더 베이직 규칙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었다는 거. 첫 번째가 그리고 펀드매니저 영역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친숙한 버핏형이 나온다.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10년 동안 100%의 승률을 냈는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확률이냐.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능은 했다. 이 사람은 했지만 그냥 여기 책에서는 그냥 채권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혹은 10번의 동전을 던져서 10번 다 안면이 나올 확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고 설명을 해. 네. 없죠. 10번이나. 자. 그래서 베이직 규칙 이 3장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베이직 규칙이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느냐. 앞서 우리가 잠수함을 찾았던 거. 망망대에서. 그리고 의료진단과 펀드매니저를 선택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21년 기준으로 안발생에 관해서 유전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이제 밖에 있는 가장자리에 별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찾는데도 베이직 규칙을 사용한대. 그리고 실제 가까이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 같은 경우도 도핑검사에도 이 베이직 규칙이 사용되고. 흔히 매일 사용하는 메일 이메일 있지. 이메일에서 스팸을 걸러내는 역할도 베이직 규칙이다. 예를 들면 검색어나 이런 걸로 걸러내는 거지. 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로봇의 팔을 움직이는데도 이 베이직 규칙이 사용된다는 거.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냥 모든 AI의 기계의 자율주행 선택. 그렇죠. 그냥 정말 기저에 다 깔려있네요. 확률을 선택하고 그게 아닐 때 다른 확률을 한 번 더 필터를 하고 업데이트해주는. 그렇지. 그래서 이 베이직 규칙을 좀 더 이해하면 이 장의 마지막 줄에 어떻게 나오냐면 베이직 규칙을 활용하면 매일 마주치는 정보의 홍수 안에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와닿았어.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 뭐 이런 건 쉽지 않잖아. 지식은 쌓을 수 있어도 정보를 쌓거나. 근데 진짜 그 알고리즘 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연결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쓸모있는 수학 개념이라고 해서 한 장에 걸쳐서 베이직 규칙을 수학적 수식으로 풀어주거든. 바로 덮었어. 어? 왜요? 나 이거 모르겠어. 나도. 근데 앞에서 얘기한 걸 똑같은 거 아닌가? 그거를 말로 쭉 풀어서 설명한 걸 내가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했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수식화하면 사실 잘 모르겠죠. 아니 아예 모르겠는데? 난 잘 아니. 어 나도. 자생. 언니는 어떡할 거예요? 역시 내 동생. 이건 뭐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아니 분모가 1,000건 중에서 108건이 양성이 나왔어. 그럼 걘 분모가 될 거고. 이제 분사가 양성이 나올 확률과 유방 암일 확률을 0.8. 그 다음에 0.01로 곱해서 그래서 7.4%가 나왔다. 진짜 내가 암 걸리겠다 지금. 바람. 그랬다고 합니다. 바람. 이거 그래프 쓰시고. 언니한테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오빠가 암 걸리겠다고 하니까. 그래. 됐어.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래서 4장입니다. 네. 자 4장. 디지털 비서와 대화하는 법. 통계와 알고리즘. 네. 4장에서는 통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알렉사. 빅스비. 슈리. 이런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이요. 기가진이. 난 빅스비. 저는 안 합니다. 안 불러봤어요? 슈리가 있지만 사용을 안 해요. 슈리 아니고 시리예요. 시리. 시리가 아니고. 시리. 오. 지금 이 와중에도 반응을 하네. 시리 아니고 시리. 알겠습니다. 자. 간접광고 그만. 자 그래서. 그렇고. 4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AI 얘기가 등장해요. 책 줄곧 하지. 줄곧 하고. 여기서는 언어를 컴퓨터 AI가 받아들이게 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좀 흥미롭긴 했는데 뭔가 너무 같은 얘기 계속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내 생각에는 1, 2, 3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 네. 조건부 확률, 패턴, 베이지 규칙. 네. 이 세 가지였는데 사실 이 세 개 장보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돼. 왜냐하면 이 책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 4장에서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도록 만들자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공유했대.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패턴도 만들고 조건부 확률도 컴퓨터로 만들고 베이지 규칙을 대입을 시키는 거겠지. 왜냐하면 기계와 사람의 언어를 통일시키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가 베이지 규칙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난 전후 관계가 맞냐 이거야. 응. 뭐야. 아니야? 관계 없어? 어. 왜지? 그러니까 언어 기반의 앞선 베이지 규칙이나 확률이나 패턴인은 단지 인간의 언어로 학습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었죠. 이거 둘 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숫자 계산으로도 가능했던 거였잖아요. 누가 둘 다요? 어떤 말이냐면 이게 지금 내가 앞에 두 줄 안 읽었는데 두 번의 혁명이 있었고 첫 번째가 1950년대 프로그래밍 언어 혁명. 이게 지금 펭숙이 말하는 거고 두 번째가 자연언어 혁명. 최근에 이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방금 내가 말한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도록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라는 거야. 결론이 말한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연어 처리는 명확히 다른 게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술자가 인풋을 했을 때 컴퓨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 그래서 앞선 소프트웨어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컴퓨터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자연어 처리는 근래에 급속도로 성장한 AI나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한 알렉사나 기가진이 같은 그런 AI 로봇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 영어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에 가까운 언어를 인풋한 거예요. 그 설명 충분히 맞는데 맞는 얘기만 했는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라고. 이 두 가지의 취지와 목적이 프로그래밍 언어든 자연어 처리든 기계한테 사람의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이 두 번의 혁명이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한다는 거. 아 그래요? 그래 저자가 얘기했다고 하자. 근데 나는 이거 실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연어든 프로그래밍 언어든 왜 만들어?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끼리 의사소통할 거면 영어랑 국어학자들 모여서 그 중간체에 만드는 거지. 이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연어 처리 아닌 프로그래밍 언어는 우리가 명령어를 하는 거고 명령어를 넣는 거고 이 자연어는 이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되나? 주고받는 게 가능한 거죠. 아 무슨 말이지? 그래서 차이 일방향과 쌍방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한 놈이 말해. 이해했어. 둘 다 이해했어. 이랬는데 이해 못했어. 이슬의 그러니까 냠냠이 얘기는 언어와 코딩의 벽을 없애주는 인간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를 말한 거고 이슬이 말한 거는 0101 이진수 자체 아니면 파이썬이든 C++이든 그런 코딩마저도 그거마저도 인간의 언어라는 거죠. 그렇지. 그것을 이제 기계가 사람의 말을 이해하도록 돕자. 정답. 예스. 퇴근. 바이. 야 너 부러워하지 마 퇴근에. 퇴근을 부러워하고 있어. 자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장이 그래서 맨 앞에 나와서 이 취지를 설명하고 인간과 기계가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19세기 아니 20세기 중반부터. 라고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그러게요. 이 편집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모르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중요한 내용이 한번 나와서 언급을 해드리고 자 우리 코딩의 여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레이스 호퍼라는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퀸 호퍼. 퀸 호퍼라고 불립니다. 자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레이스 호퍼는 수학 박사 취득 후에 42년 동안 미 해군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최초로 컴퓨터의 영어를 이해시킨 사람이라고 하네요. 좋아. 다요? 그래서 키워드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서브루틴이라는 어떤 반복되는 루틴 패턴으로 저장을 시키고 기계가 서브 패턴, 서브루틴들을 집합해서 하나의 다른 명령어로 다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컴파일러 개념으로 그 단어들의 조합, 서브루틴이 저장되고 그 단어들의 조합으로 또 다른 실행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설명 자체는 어려운데. 네. 그리고 영문으로 도입했다는 게 또 키워드 아닐까요? 기존 이진법에서. 네. 근데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책봐도 막 10010 다 해가지고. 그쵸. 제가 했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누가 해? 뭐 개발자분들이 피땀 흘려서 했겠죠. 피땀 눈물. 네. 자.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1944년에는 컴퓨터에 어떻게 말을 걸었을까? 이런 표현들이 이 두 저자가 이 책 혹은 컴퓨터나 기계언어, 기계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선이 나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건다고 안 하잖아. 그쵸. 그냥 쓰는 거지. 나 지금 집에 가서 컴퓨터에 말 걸고 올게 뭐 이러진 않잖아. 이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 컴퓨터와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이 책을 저술해 나간다는 거. 인상 깊은 내용이다. 이게 AI가 굉장히 반복적인 학습으로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이룬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이런 언어 인식 능력이 거의 인간 수준까지 향상된 거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불과 2013년까지만 해도 받아쓰기 오류율이 20에서 30%였는데 2017년에는 4.9%에 불과할 정도로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런 게 다 프로그래밍 돼서 저희 핸드폰 혹은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대본도 실제로는 코딩 값인데 글씨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본을 읽어야 대본이지. 네. 그쵸. 그래서 이 자연언어의 행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문제점들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자도 인지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도움이의어 같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다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 그런 한계를 지금 극복 중이다. 현재. 네. 그리고 규칙이 너무 많다거나. 이런 내용. 그리고 사람마다 쓰는 언어나 어감도 다르고. 특히 한국말이 그런 게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음성인식 기능이나 그 챗봇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때 제가 챗봇을 백엔드에서 다뤘을 때 형태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너는 뭐뭐 했니와 뭐뭐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넣는 거죠.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잖아. 헨누 뭐 이런 거. 헨누. 헨노. 헨노. 헨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노라고 하고 나라고 하고 어감이. 어감이라고 하니까.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챗봇은 사실 컴퓨터잖아요. 챗봇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뭐뭐 했니로 했는데 누가? 했노? 뭐 아니면 했낭? 이렇게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이제 튕길 수 있는데 이 자연어처리가 발전하면서 그런 것까지. 이제 그런 경우의 수를 담는 거지.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 자 그래서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언급해보고 싶은데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187페이지. 통계의 가치를 인식한 컴퓨터 개발자들. 철학자들의 지식은 두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이건 처음 봤어. 그러니까 방법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으로 구분하길 좋아한다는 거. 반법적 지식은 직관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언어를 그냥 습득하는 거죠. 그거는 뭐 어떤 이해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 사실적 지식은 어떤 객관적이고 교과서적인 어떤 스텝이 있는. 사전적인 정의나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시스템 철학자들은 방법적 지식과 반대되는 사실적 지식의 위대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저작을 설명한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어떤 사실적 지식이어야지만 패턴화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지. 그게 가장 오해를 줄이기 좋지 않을까. 네. 오해. 근데 이게 언어도 약간 이미지 패턴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이미지도 아주 조금만 틀려도 달라지는 것처럼. 글씨나 언어도 님에서 남이 되기 쉬운 거잖아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너는 언어에게 좀 그만해. 점 하나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하나의 차이로 어감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우리가 할 기회가 생기겠지만 님에서 남이 됐을 때 진짜 무서운 거라고. 남에서 님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쉽지 않지. 자 그렇게 하고. 단어벡터. 까진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좋아. 구글의 워드투백 사례가 나옵니다. 네. 우선 단어벡터는 단어들. 시작은 철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설 이야기 하나. 난 그래서 이런 게 좋아. 정말 프렌들리하게. 단어 간의 대상과의 연관된 집합으로 하나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유사한 군끼리 집합화한다. 약간 성향이라고 말해요. 단어의 느낌? 경향성. 경향성을 벡터로 입력을 해서 집합을 구성을 했다. 벡터가 뭡니까 냠냠이. 벡터는 행렬인데요. 수학에서 어떤 한 동일 대상과 연관된 모든 숫자의 집합입니다. 그렇지. 정답. 그래서 단어벡터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를 수치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행렬로 나타낸 것을 뜻하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단어들이 예를 들어 스크루지. 스크루지는 동물이다 아니다. 0, 1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으르렁댄다. 말을 한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의 이진수로 값을 먹이는 거죠. 그런데 방금 펭숙이 말한 것은 조금 도표화되어 있어서 책에 책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단어벡터까지 언급을 합니다. 책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런데 몰랐어요. 이 부분은 저는 언어를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수용하는 줄 몰랐던 처음 알게 된 정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이 있는 거고. 그거를 발전시킨 게 이제 구글의 워드투백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렇고 이 장의 마무리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210페이지인데 기계와 인간이 대화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물어봐요. 저자가. 네. 실제 그래서 1장 우리가 넷플릭스 조건부 모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언어의 모형들이 개인화된다. 앞서 조건부 확률도 개인화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 워딩이 똑같이 사용되고 앞으로의 이 방향성은 어쨌든 개인화. 개인들이 어떤 선택하고 어떤 확률로 어떤 패턴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강조해서 얘기한다는 게 여기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점인 것 같고. 하나 더 강조하면 본인들을 정의하기로는 부주의한 기술 낙관론자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야.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래 우리도 알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 아니겠어? 자네들. 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 시스템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혜택은 정말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계와 인간이 대화를 하게 되면 허 영화 보셨어요? 맞지? 네. 그 영화도. 조커 주인공. 아 맞아 맞아 맞아. 이름 뭐 따라? 여섯 글자인데? 스칼렛 요한스 목소리밖에 몰라. 나도 스칼렛 요한스 목소리밖에 몰라. 헐 뭔가 기분 나빠서 안 봤어. 호아킨 피닉스. 자 호아킨 피닉스. 사만다라는 AI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AI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그만큼 그녀와의 대화가 너무나도 인간 같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순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미래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맞습니다. 나는 여기서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만 지금 세 장이나 남았는데 맞아요. 또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다. 20분도 안 남았다. 네. 자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5장. 5장은 행운과 스캔들 사이 변동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뉴턴이 등장한다. 네. 뉴턴. 자 주식 실패. 뉴턴 같은 천재도 주식을 실패했다. 고로 나도 천재다. 어? 그래. 나도 실패 중이니까. 공동점이 있네요. 뉴턴과의 공동점. 아 이거 너무 전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여기서부터 안 읽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투본의 평균 오차 이런 계산이 약간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변동되는 이상을 탐지하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 챕터에서 저는 뉴턴이 지금 9시 반인가요? 딱 정확히 9시 반입니다. 아니 기지갈 저렇게 편하게 피냐. 뉴턴이 1696년 54살, 54살이 됐던 해에 정부 관리인 친구의 제안으로 왕립 조폐국의 감사직을 맡았다. 저 이거 처음 들었어요. 나도 몰랐지. 저도 몰랐어요. 이거 말 안 해줬잖아. 몰랐지. 맨날 사과 떨어지는 것만 얘기하고. 누가 말해줘요? 그래서 이 왕립 조폐국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은으로 만든 동전이 있었는데 그 동전의 테두리를 깎아서 남은 떨어진 은을 은은을 또 다시 해외로 되팔아서 그런 사리사욕을 챙기는 범대들이 성행했던 시기였고 별게 다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은의 수요가 점점 커지는 게 사회적 문제였고 그걸 밀링이라고 했대.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링이라는 가공법을 도입했는데 동전의 테두리에 오돌토돌하게 지금 우리 동전도 있죠?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짜를 만들거나 깎아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밀링을 한 동전이 어떤 균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편차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견본 화폐검사라는 걸 도입을 해서 목표 무게 1% 범위 안에 있으면 오케이 패스. 1% 벗어나면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화폐검사를 했는데 그 오차 범위를 만든 거죠? 1%라고 했는데 현대의 수학 통계적으로는 이 1%라는 오차 범위가 옳지 않다. 너무 크다. 그렇지. 라는 거죠. 이 설명이 영국의 역사, 실제 역사잖아. 1701년에 이 대주화 개혁이라고 해서 이게 완료가 됐대.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이 변동성 자체가 대단하구나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바로 지난번에 읽었던 자본가 이데올러기 애도 이 영국의 이 시대쯤의 역사가 나오거든. 뭐 빈부격차라든가 부의 불평등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에놀라 홈즈라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얘기도 1800년도 중반에 여성 참전권을 탈환하기 위한 운동과 결부시켜서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도 공부하면서 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국의 중세 역사를 내가 지금 본의 아닌 게 책과 영화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시대의 화폐와 그 시대의 빈부격차, 경제 그리고 여성 정치 한 가지. 이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보면서 뭔가 한국 역사 알게 되는 거 있지. 그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더라고. K-드라마? 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재밌어. 상당히 재밌고 흥미로운데 가보셨나요? 어디를? 영국. 못 가봤지. 가만 가야겠네요. 이 정도로 잘 알고 있는데. 프랑스도 못 가봤어요. 프랑스도 못 가봤어요. 진짜 내가 영국 사람들보다 중세를 지금 더 잘할 수도 있지. 그러네. 밀링 얘기해주면 모를까? 그러네. 알려주러 가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쨌든 표본 오차와 평균 값 이걸로 변동성을 설명한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가 책에서는 이상 현상인지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값 그리고 평균에서 벗어나는 변동성의 그 범주 여기서는 이제 표본 오차로 설명했죠. 그 두 가지를 알면은 범죄 예방이라든지 혹은 의료보험 청구라든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보험 사기 이런 걸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이제 부당거래 적발에서 나오는 파트들이고 네. 머니볼 얘기할까요? 네. 머니볼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머니볼도 이제 스포츠 경기의 승률을 따라서 그 돈의 배팅값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영화도 있고. 어? 영화가 있어? 영화 있잖아. 머니볼? 머니볼 영화 몰라? 몰라. 뭐? 그렇게 유명한 거야? 뭐예요? 야, 브래드피트잖아, 이거. 어? 브래드피트요? 이거 수상 내역 보기가 이미 바로 뜨는데? 이거로 안 봤단 말이야? 브래드피트 느끼해. 예? 지금 무슨 얘기할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 스포츠 팬들이 어, 잠깐만요. 근데 영화 머니볼을 모르는 거야. 엄청 재밌어요? 어. 봤나? 이게 실제 그 만년 꼴찌하는 팀을 브래드피트가 수치와 데이터만을 통해서 우승을 시키는 스토리야. 약간 스토브리그 드라마랑 비슷한. 그거보다 훨씬 더 데이터에 근접한. 네. 접근성을 높인. 이거 실화 바탕이야. 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어, 머니볼 옷방 해줘요. 나는. 지금 얘기한 게 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화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음. 여기 책에도 설명하지만 그러니까 스포츠 데이터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뭐 꼭 이 야구를 지금 내가 예로 들긴 했지만 야구뿐만이 아니라 뭐 F1 경기도 예로 들고. NBA 선수들도 들죠. 그렇지. NBA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 이런 앞서 말했던 그 변동성이라는 측면. 그 우승 확률, 표본오차, 표준편차. 응. 표준편차를 도입해서 승료를 이끌어낸다는 거. 낼 수 있다는 거. 응. 그래서 이거는 NBA를 예로 드는 건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도 다 일일이 수집하고 분석을 한대. 그러니까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이번에 양궁 금메달 땄잖아요. 대단한. 박수 한번 갑시다. 거기서 양궁협회장이 양궁이 아닌가. 양궁협회장이 현대 회장님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양궁의 금메달 땄기까지 현대의 과학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신기술 개발 많더라. 이번에 그 BPM 나오잖아요. 선수들이 활을 이렇게 당겼을 때. 속도. 그게. 심박수. 저는 그 심박수가 뭐 여기 이렇게 단 줄 알았어. 시계나. 근데 그게 아니고 얼굴에 온도 변화를 감지해가지고 한 거였대. 그것도 현대에서 다 만든 거래요. 뭐 화살을 개발한 것도 있고 많더라고. 난 그거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난 환경 얘기할 줄 알았어. 그 일본에 가서 우리가 쏠 거 아니야. 그 일본 양궁장을 그대로 만들었대. 세트장처럼. 맞아 맞아. 한국에? 어. 그게 대박이야. 연습할 때. 일본 가서 당황하지 말라고. 사운드도 일본 안내. 음성까지. 대박이다. 그냥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놀라워가지고. 나랑 친해? 이렇게까지 해줄 거야? 놀라고 있어. 그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머니볼. 선수들의 습관과 환경까지 일일이 취합했던 것.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야. 변수를 줄이는 거다. 그렇지. 그게 정확하지. 한국 양궁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다. 쟤는 하품을 저 정도로 할 거면 그냥 집에가 자는 게 낫지. 아직도. 네. 이렇게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두 장 남았습니다. 갑니다. 6장. 일상에서 틀리지 않는 법. 잘 세운 가정의 힘. 가정법 나왔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로 처음에 들었던 거는 골다공증 약인 비스포스 포네이트. 처음 들어요? 네. 저도 처음 들어요? 아마 마지막으로 듣지 않을까 싶다. 이 약이 식도암과 위암, 직장암을 유발시키냐 안 시키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한 팀은 유발시킨다고 했고 한 팀은 관계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정의 차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AI나 아니면 컴퓨터의 발달에 좀 집중을 했다면 여섯 번째 장은 드디어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사실 지시받고 입력된 대로 수행할 뿐이지 가정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도입하려면 사실 인간의 사고와 그 가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뭐다? 피임이다. 당신의 피임법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거 사실 실패 사례로 들잖아. 맞아요. 근데 재밌었어. 뉴욕타임즈에서 10년 동안의 피임법의 실패율을 그래프로 이제 기사화했는데 잘못됐다는 거야. 해가 거듭될수록 피임 성격률이 떨어져. 약을 먹었는데 피임량 먹어봤자 61%밖에 안 됐대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할수록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실패가 61%인 거야. 그치. 성공이 절반도 안 되는 거야. 피임이. 응. 실패한 거야. 약을 먹어도. 그래서 이걸 보고 다들 이제 식겁했겠죠. 혼돈은 실패가 86%. 1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제 따져묻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가정부터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퍼센트가 1년에 80%라면 80%가 계속 곱해지면 그 수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래서 멀어질 건데. 그렇지. 그러면 모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확률이 떨어진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락된 것은 만약에 피임을 실패한 사람, 결론적으로 임신을 한 사람은 그 모수에서 빠져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데 계속 그 N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제조건 세팅부터 잘못된 거네요. 네. 그렇지. 이제 그것을 배제하고 다시 계산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잠복 변수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변수에 대한 가정부터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는 어떤 모형은 녹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걸 이제 나쁜 가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자가. 그래서 이걸 복리 규칙의 함정이래. 결국 복리 우리가 은행이자 생각하잖아 보통. 이게 아닌 경우, 피임에 실패한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거. 처럼 그런 것들을 제외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고 가니까 잘못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이 틀렸다. 근데 이거 전 처음 읽었을 때 그러면 1년차 피임 성공률 91%, 2년차는 90일의 제곱이니까 82%. 그렇지. 그래서 뭐야? 그러면 결혼한 지 오래된 커플일수록 피임율이 더 낮아진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뭐지? 가정이 잘못 세워진 거죠. 오늘 본 충격적인 기사가 생각나네요. 뭔데? 아! 아! 그거 좀 이따가. 오케이.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고 좀 다 잘라내야 되니까. 아, 알았어. 우리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화이팅. 드래곤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웃어넘깁니다. 쪼크예요. 자, 그래서 이 피임 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한다. 자, 이제 그렇게 복리 규칙을 다시 적용을 했어. 뉴욕타임즈가. 그랬더니. 피임으로 그냥 예를 들으면 피임 확률이 90%라고 했을 때 그거를 10년 연속 피임 확률을 90%에 10승이니까 35%가 계산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전체 90%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모수가 바뀔 뿐이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확률은 90%로 1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계산법에서 복리 규칙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소위 나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계산할 때 조심하자라는 거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헷갈린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도 헷갈리고 지금 사실 집중력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집에 갈 때가 됐다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이 장의 마무리에서는 어떠한 모형도 녹슬기 마련이다. 한 번 세웠던 수식이 아무리 완벽에 가깝더라도 AI를 다루거나 데이터를 다룰 때도 역시 그러한 모델링을 계속해서 점검해나가야 된다. 난 내용인 거지. 그 점검이 어떻게 보면 베이직 규칙처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냥 이제 사람이 하는 결정에 이런 나쁜 가정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면 문제가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가정을 잘하자. 그렇지. 그래서 어. 콤팔스 얘기하고 싶어 하려고 그랬는데. 일례로 상습 범행 예측 알고리즘인 콤팔스라는 알고리즘을 미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범죄를 저질른 사람들이 다시 재범을 할 확률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결론적으로는 고위험군 또다시 재범을 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풋값부터가 어떠한 패턴 편향된 생각이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부터 잘못된 계산이었다. 그거를 책에서는 편향 입력 편향 출력이라고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커팔스 얘기처럼 책에서 이 장의 마지막 단원에서는 형사사법 제도를 이야기할 때도 재판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기계로 넘어갔을 때도 과연 이렇게 편향된 결과 값이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들이란 건 이 기계들 기계들이 되겠지 그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정리한다는 거 네 마지막 장입니다. 드디어 드디어 왔다 그래도 마지막 근데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잘 왔어 이 정도면 뭐 균등하죠 이 정도면 제목만 읽고 넘어왔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7장이 기승전결의 결을 잘 마무리하는 장이에요. 사실 내가 할 말이 가장 많은 장인데 그러면은 시작해보시죠. 7장 다음 혁신이 일어날 곳은 공중보건과 데이터과학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이 난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재밌었는데 할 일가 많으실 것 같았어요. 많은데 시간이 지금 5분도 안 남았다. 이 점만 간단하게 일단 나이팅게일은 먼저 설명을 드립시다. 우리들의 천사 나이팅게일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천사 맞지.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 때 자원을 해서 이제 환자들을 케어한 것 이외에도 맨드라미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도표화하고 그 환자들의 결과 데이터들을 도식화한 맞아요. 업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실제로 그들이 상처로 인해서가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 깨끗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한 질병 그것에 의한 사망 을 더 도표화해서 시각화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제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업적이 크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국제 질병 분류 체계를 만들 때 이 나이팅게일이 구상한 게 뚜렷하게 모델이 되었고 요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의학에 대한 의료 데이터에 뭔가 초석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지. 그래서 실제 어떤 공원에 끌고 가서 그냥 사람을 사살하는 것보다 천명 단위의 사람을 사살하는 것보다 이 질병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나이팅게일이 직접 얘기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근대의학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내용이지 소위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베이지를 접근시킨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리가 들어갔겠지 훌륭한 얘기고 그런 의료에도 데이터와 증거 그런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히 현재 AI 기술로 의료의 데이터화는 이뤄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죠 환자의 프라이버시고 이 개인 건강 정보도 이름, 나이와 같이 정말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되기가 쉽죠 다른 모임에서 좀 더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 정보라고 하면 지금 냠냠냠가 얘기해준 대로 이름과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의 성병 질환이라든가 혹은 정신병 건강 데이터가 사적인 영역으로 포괄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현류량이나 이 사람의 심박수 그리고 우리가 실제 잘 본인도 모르는 해모글러빈 수치 이런 것들까지도 어떤 특정 기관이나 이익 극단에 넘어갔을 때 그 사람에게 아침마다 주어지는 혈당 체크기라든가 식당 건강 정보 그렇지 영양제 보조제 어떤 추천 병원 이런 것들이 제공됐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특정 개인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인정보 혹은 개인 프라이버시 의료정보에 대한 우려를 담아야 되는 거고 대안으로 이 책에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건 암호화 해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 예를 들면 나의 키부터 나의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정신질환까지 다 들어갈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동의가 되지 않고서 정보 열람 동의가 되지 않고서는 나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그 정보를 보고 나인지 모르는 정보로 암호화해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 이제 그런 정보는 물론 나중에 해킹의 위험성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보안도 강화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열람할 수 있는 권력과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열람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개인의 최소한의 정보 동의가 돼야 된다 이런데 블록체인 넣으면 그거지 맞아 블록체인은 그 이력을 모두가 오픈되기도 하지만 한번 추적할 수 없지만 또 추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실장이 사실 가장 흥미로운데 사실 근데 도입만 된다면 30분 해야 되는지 돈을 얼마든지 주고도 이 의료 어떤 건강 서비스 데이터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 기능이 있잖아요 그 정보를 데이터화하는 거죠 어쨌든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데 이거를 한국에서는 안 된다 정보 공개를 하면 안 된다 탑재하면 안 된다로 되게 오랫동안 싸워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클라우드 서버 상에서 내 정보들이 올라가고 내 몸무게와 내 하루의 걸음수 보통 신체에 대한 거를 개인의 민감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동의 없이는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데이터화된 의료 서비스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그게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질문에 받아서 중장기적으로 이 N수가 많은 이 실험군을 가져간다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 보편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암이라든가 이 치료 단위를 우리가 실험분을 10명을 데리고 있다가 1만 명 10만 명씩 데려가면 당연히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단 하나의 예로 들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각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50%를 잘 넘어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말은 집단 면역이나 방금 말했던 대로 어떤 질병을 싫어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상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나 사안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과연 인류의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전인류적으로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다 코로나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50%대 밖에 안 돼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백신이 넘쳐나는 나라들도 접종률이 90% 80%가 아니라는 거 그 이유가 의료 부분은 사실 가장 보수적인 영역이에요 사람의 목숨과 건강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아직 그런 인식이 따라잡지 못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베네핏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정작 치매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고 치매가 걸린다고 해도 지금이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지금 정작 발벗고 나서서 나도 그 대의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책에서도 의사들이 그 환자의 데이터들을 세세하게 기록해주지 않는 이유는 그 환자는 내 앞에 떠나버리면 없어지는 사람이니까 그 백테이터까지 내가 케어할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이다 앞서 육장에서 얘기했던 그 머니볼과 같은 여러 가지 습관과 환경을 기록하는 거 있잖아 그걸 오히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돈이 안 되니까 나만의 환자로 두기 위해서 그렇지 그런 가정법을 만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나가야 됩니다 수학이 쓸모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역시 수학은 옳다라고 느꼈습니다 382페이지에 달하는 책입니다 가히 두껍지 않아요? 네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 재밌게 읽었어요 냠냠이는? 좋았습니다 재밌었고요 하품도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오늘 초반부에는 냠냠이가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 세 번 정도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빛났어 세 번 정도 빛났으면 퇴근해도 되는 거죠 퇴근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멘